기상캐스터 배혜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경남북선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산이 1도, 부산 6도, 창원 2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내외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울산과 부산은 건조주의보가 발휘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오고 경기 동부나 강원도는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강원 영서, 충청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부산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부산에도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이후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